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거 네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 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기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 쌓인까 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